데이 브레이크가 뭐고? 데이 브레이크란다 어이? 트롯다다다 이게 뭐야? 트롯다다다 트롯다다다 발 씹은 자체가 잘못됐어 니네 저거 잘 맞나 이거? 뭐할래 얼굴이? 그 어릴 때 이렇게 열정이 없지 않았다고? 응? 미국에서 다 이래 아메리카노에서 뭐라고요? 다시 나오나예? 아이구 참 뭐 뭐 뭐? 노래도 뭐 노래 나오나 응? 개나 소나 뭐 한다고 해서 아꼬 응? 영화배우야 이야 씨 잘생겼네 잘생겼어 야 영화배우야 어?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영화배우 왜 이렇게 뭐가 생긴노? 하하하하 왜 말해 그렇게 해 왜 말해 그렇게 해 아이고 하하하하 영화배우래 영화배우 씨 아무나 해 카미디언으로서의 타란트가 있다 보입니다 뭐 씨 그런거 택도 없다 씨 아니 뭐 실없는 소리만 비벼했었는데 뭐 꼭 코미디언으로 간다카노 아니 뭐 이런 이제 타란트가 있으면 코미디언 아무도 해 어? 이 이창호 개그맨 곧 잘 될거야 아 대사장님 잘 알아보시잖아요 아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고 곧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아니 그럼 하도 재미없어 아하하하 나 그거 봤거든 아니야 좋게 얘기해야지 헬시 보인건 뭔가 그 재미 하도 없더라 헬스 헬스 그만 못둬 헬스 클럽 하면 되겠다 헬스 헬스 클럽 하면 되겠다 헬스